하나 준비하니까 뭐.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제발. 뭐죠? 이거 진짜 천원 만들지는 마. 뭘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내가 제보한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내가 제보한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뭐야. 내가 제보한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 런닝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드라마 한 장면이네. 아 드라마? 어? 야 쟤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게 어디야. 카메라 꺼. 야 너무 꺼야 뭐야. 음치야? 아이돌 드라마 공작전. 꺼 카메라 안 꺼. 카메라 꺼. 뭐야. 쟤 그게. 뭐야 저게.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이거 런닝맨 배미팅이에요. 누구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저게 보고 얘기한 거는 바로. 아니 저거 공유와. 이게 뭐야. 표정 다시 한 번 줘봐. 아니 이게 뭐야. 야 니네 관객 표정 봤어. 표정 왜 그래 표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코빅이야 뭐야. 코빅이야 코빅이야. 네가 제모했구나. 내가 제모했구나. 음치야 음치. 야 관객이 이를 안 넣는데. 뭐야 소빅이야 뭐야. 표정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제가 그 다음에 내 짜메오로. 시험 없는 선배 가수를 출연을 했는데요. 아. 예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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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더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소빅이가. 진짜. 얘 보물 삼잖아. 그러니까 쟤는. 얘 열심히 살았네. 그러니까 소빅이가 진짜 열심히 살아. 아 열심히 살았어. 소빅이가 역할 자체가. 못하는 거니까. 못하는 선배니까. 싫어하고. 이 영상 하나가 날 살렸어.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